한낮에도 오도에 그치는 등 퇴근길도 아침만큼 춥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요. 반정부 시위 속에 치러진 홍콩 고의원 선거에서 친중파가 참패를 했습니다. 투표율도 역대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경희의 임채원 교수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죠.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정치권 소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내내 지소미화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이게 지금 합의를 하고 종료를 유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소미화 종료를 조금 연기하는 거죠. 네. 그러고서는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 간의 어떤 공방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가 볼 때는 참다 참다 나온 것 같아요.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한일 간 발표하기로 약속한 오후 6시보다 1시간 앞서서 NHK 등 일본 언론에서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통해서 합의사항이 보도가 됐어요. 이걸 지적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6시 이전까지 국내 언론이 사전에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양국 동시에 발표 약속을 깨고 우리보다 7, 8분 정도 지연 발표한 의도는 또 뭔지 의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방송하면서 한국 정부 6시 발표는 나왔는데 일본은 왜 안 나오지 그랬잖아요. 지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핵심은 그 부분이잖아요. 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을 조건부 연기를 했는데 일본 측의 수출 규제 부분 이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협의를 하기로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등 아니면 그런 얘기한 적이 별로 없다는 등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지금 약간 정의용 실장이 발끈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이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일본이 주장했는데 정 실장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약속을 해서 협의가 시작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산성이 한국이 수출 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의혹이 있다고 시현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시현이라는 얘기를 쓴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와서 WTO 절차 중단. 그런 걸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이 무서워서 한국이 양보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이 상케이신문이었죠. 퍼펙트한 승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겼어. 약간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뿐만 아니라 일본 관료들이 신문에 임명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일본 외교의 승리다라든지 그런 식의 발언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아베 내각이 몰려있는 그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지소미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또 놓고 보면 입장이 뒤바뀐 것은 사실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안보 믿음 운운하면서 수출 규제를 가했던 일본과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연장할 수 없다라면서 지소미아를 수출 규제 문제와 연결해 왔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별개고 또 수출 규제는 별개고 이 수출 규제 문제는 이게 원인이 됐던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좀 연계된 꼴이 되어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추구를 만드는 게 좀 중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사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다시 또 불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기는 해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데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일본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즉시 우리가 또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또 지금 아베 총리 지지율이 좀 불안정한 게 아베 신초 총리가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 관련 행사에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자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대거 초청을 해가지고 설세를 사유화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오늘 리온 게이자의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0%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는 7%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아베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해답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한 70% 가까웠거든요. 심지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만 아베 총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가 50%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건 무슨 짐입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거져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다음 달에 한일정상회담 조율 중이라고 강경호 장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하고. 어제 정 실장은 우리가 사과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유미일의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사과는 없다라는 일본 측의 익명에 또 얘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득 수석이 아니다. 우리 측은 일본에 향해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면서 다시 한 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우리는 정용실장이나 윤도한 수석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익명이나 SNS를 통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입니다. 다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거짓말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어제 정의윤 실장이 들어와 들어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트라이미이라고. 옆에서 깐족깐족거리면 더 하면 가만히 안 된다 그러면서 트라이미 하고서 영어에서 하는데 그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 주말 내내 이게 화제였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종료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계속되길 원하는 분들도 계셨겠는데 어쨌든 좀 명확하게 설명이 좀 되고 이제는 한일 관계에 어떤 식으로라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열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오전에 공식 개막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부터 뿌라요 찬호차의 태국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외운으로 힘들었죠. 동남아 쪽의 이름은 제가 강해요. 강해요? 그리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만났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난 자리에서 존경하는 형님 이런 표현을 썼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웃음도 터졌다고 하고 또 두테르대 필리핀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을 갔고. 오늘 저녁에는 또 한아세안 정상회의 환영 만찬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봤는데 좀 무서워요. 두테르대 대통령이 약간 찍고 있는 다른 정상들이 한참 웃으며 찍는데 두테르대 대통령만 이렇게 딱 물어보고 찍고 있어서 살짝 무서워. 두테르대 대통령 앞에서는 일반 의약품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 다섯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지금 기업 총수들도 총출동했다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성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그러니까 이게 아세안을 굉장히 우리가 기회 땅으로 보고 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었다를 반증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사실 우리가 높은 무역 의존도와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난방 정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곳에 젊은 층 인구가 많습니다. 또 한류가 강세예요. 그래서 오늘 일정 중에 문화 콘텐츠 관련된 행사도 있을 거예요. 방시혁 대표도 연설하기도 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난방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무역 문제, 경제 문제도 좀 발전시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북한과 아세안 국가들이 친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 프로세스를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북한의 최초의 햄버거찌 프랜차이즈가 싱가폴 회사 거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싱가폴 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하고는 그래도 교류를 좀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이 어땠나요, 싱가폴? 제가 거기 가보진 못했어요. 갔고요. 스튜디오에서 방송만 하고요. 아, 싱가폴을 가셨을 때? 아, 뭐 먹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바빠서. 심지어 베트남 갔을 때는, 하노이 갔을 때는 피자 먹고 왔어요, 가서. 배달시켜서 드셨나 보죠? 그렇죠. 포장해서? 쌀국수를 드셔야죠. 그거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자하고 빠라라 먹고 왔어요, 가감로. 노동 자취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방송국. 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식 엿새째예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어제부터 거의 누워있는 상태로 기력이 없어가지고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중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출구가 참 막막합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걸었기 때문에, 세 가지죠. 패스트트랙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플러스 지소미아 문제를 걸었는데, 지소미아는 해결됐는데, 그거를 오늘 피켓을 보니까요. 선을 거놨어요. 지소미아는 지우고. 아, 하나는 됐고. 패스트트랙을 남겨놨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못 간다. 계속 버티겠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뭔가 내부 결속은 되고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당내 문제들, 수면 안을 가라앉아 있고 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날씨도 좀 추워지고 비도 왔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 페북 글을 보니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사실 뭔가 시 쓰듯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천막을 옮겼습니다. 어디로요? 옆으로, 바로 옆으로. 왜요? 지금 쳐져 있는 천막이 그게 임시 천막이에요, 약간. 운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약한 한평 남짓의 좁은 천막인데 그게 거의 무너졌다고 해요, 비바람 때문에. 그래서 옆에 몽골 텐트라고 하죠? 큰 텐트. 하얀색 큰 텐트. 그걸 져서 옆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이런 거 다 올라가는 시기는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다가오니까. 네,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황기현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참 곤란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네, 오늘도 이해선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해결될 기미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외에도 소수정당들이 있잖아요. 소수정당들이 지난 토요일에 장애집회를 합동으로 했었어요. 장애집회를 합동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데에는 세정당이 좀 이견이 없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또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당이 합의했던 패스트트랙 안중에 특히 이제 선거법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부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공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호남 의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비례대표 확대하는데 다른 정당들도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호남 의석이 좀 줄어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안이 좀 위태비태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공화당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앞에 천막 100개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천막 100개를 할 데가 있나요? 공간이? 공간은 있겠죠. 공간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허가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가서 어디에 쳐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도 몰라주세요. 100개가 맞는지. 뭐 잼벌리 같은 건가요? 아마 접타 펼 수 있는 원터치 텐트 이런 게 쳐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아까 제가 텐트 얘기했는데 청와대 쪽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당대표 비서실장이 김도음 한국당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천막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찰에 비롯해서 실무자들의 고충도 크니 자진 철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김도음 의원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진 비서관 잠시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좀 당황스러워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곳에 노숙하면서 시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텐트가 싫어서 안 쳤겠냐 치고 싶어도 경찰이 못 치게 하고 설치가 되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쳤는데 황교안 대표는 특권 누리겠다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저희가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가족들이나 이분들께서 시민들께서 창성동 별관 앞에 천막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타임스 돌아왔습니다. 총선이 당하기는 하는가 봅니다. 신당 러시예요. 신당을 창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현주 의원도 한다고 그러고 이정현 의원도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올해 유독 정당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선거법 개정되면 아무래도 군수정당한테는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있는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3%가 넘어도 당선인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 전에는 원래 특히 총선 전에는 굉장히 많이 생기는 면도 있고 전 선거만 해도 기호가 제가 알기로 한 20몇 번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정말 많았어요. 이런 당도 있었죠. 굉장히 길었던 선거 투표 요리가 굉장히 길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굉장히 여러 정당들이 이분이 당도 하나 그 얘기 하더니 탈당한다고 정상경기장 다시 돌아왔군요. 다시 돌아온 겁니까? 탈당하지 마세요. 그럼 수요일 날 다시 탈당기장 얘기하자. 탈당하면 단식한다 내가? 그럼 탈당하지 마세요.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에 그룹 카라 출신이죠. 구하라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설리 씨에 이어서 또 나온 비보인데 지금 검찰에서 부검을 검토 중이다 했는데 이런 얘기 많았어요. 설리 씨가 잘못되고 나서 구하라 씨도 위험하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났었거든요. 절친이라서 힘들어 보인다 말이 많았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부검 관련돼서는 지금 검토는 우선 하고 있다고 해요. 유족 측의 얘기 또 검찰의 판단, 경찰의 판단을 토대로 협의해서 정하겠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구하라 씨가 불법 동영상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온라인에서 영상 구한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도 좀 충격적인 그런 댓글 내용이었고 비난을 하면서도 있으면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고인한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근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댓글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명제, 인턴 실명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본인들은 그냥 던진 돌인데 맞는 사람은 아프거든요. 가해자가 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네. 얼마 전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얼마 전에 소고가 났군요. 그리고 일부 포털에서는 연예 뉴스에 댓글 못 달게는 돼 있는데 댓글 볼 수 있는 포털 뉴스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악플 문제가 또다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원래 서울타임즈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홍콩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개월째 접어든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치러진 홍콩 9위의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무려 385석을 차지해서 전체 의석의 85.2%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라는데요. 오늘 새벽 홍콩에서 귀국한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가 막무가내로 나와달라고 교수님께 좀 졸랐는데 그러면 홍콩 지방선거 현장을 좀 보고 오신 거예요? 네. 가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보들하고 미리 섭외를 해서 5명 정도 지미샴을 비롯해서 그때 테러 당했었던 지미샴 후보. 인터뷰를 좀 했었고요. 현장에서 방문할 분위기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외로 너무 조용한 선거. 제가 생각하면 조용한 선거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용한 선거혁명.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홍콩의 시위가 아주 격렬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23일 날 갔었거든요. 선거 전 날부터 갔었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8월 달에 다녀왔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조용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마도 그때 만약에 폭력이 좀 격화되면 케리람이 선기 연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조용하게 기다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고요. 조용하고 밤에 한번 다녀봤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진행도 큰 마찰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분위기는 제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이 길었고요. 11시 정도 되니까 1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유권자가 413만 명이고요. 한 25% 정도가 투표를 한 거거든요. 4년 전에 했었을 때 보면 7%였고요. 그러나 그때부터. 확 올라갔었네요. 조짐이 이상하다.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셨구나. 지미샴은 뭐라고 했나요? 지미샴도 일단 지미샴은 우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당선됐죠 이번에? 네. 당선됐는데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만나가지고 거기 9월 10일 날도 둘이서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출마하게 되니까 땜빵으로 대타로 출마했다고. 대타로? 네. 이 지미샴이 세망치였나요? 둔기로 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우린 조시아 황 같은 인물은 많이 아는데 또 지미샴은 좀 생성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상 이게 민간인권전선을 주도해온 사람이 지미샴이고요. 그렇군요. 민진이 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예전에도 의장을 한번 했었고요. 거기는 콤베너나 그런데 소집자. 소집자. 촛불 때처럼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연대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48개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집자로 예전에도 한번 했었고 지금도 한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해외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이끌어간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크 메스터. 마크는 아닌 것 같고요. 알려져는 있는. 네. 겸손하고 되게 차분하고 좋은 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투표율이 어마어마했어요. 71%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이 참여율이 높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높으면. 전통적으로 홍콩도 노령층은 참여를 많이 하고요. 본래 구의원 선거라는 게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기초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선건데 투표율도 낮고요. 젊은이들이 잘 안 가죠. 본래도 잘 안 가고 이런 선거는 더 안 가니까 투표율이 낮았던 거고요. 지난번 4년 전에 한 47% 정도 됐었거든요. 굉장히 낮았네요. 그럴 때 10대 20대 30대들이 특히 18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거 참여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투표를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표율도 올리고 그리고 법민주 진영이 승리를 하는. 지금 방금 전에 구의원 선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의원 그러면 사실 지방자치단체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끌시끌할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럴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18개 종로구 용산구 중구하는 구의원을 구성하는 그런 거고요. 시의원 하는 게 입법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 같은 행정장관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직접 선거가 좀 아니거든요. 간선이 많고 결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라든지 베이징이 설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인데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의외로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민진에 있는 시민시험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 선거에 그거는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니까 참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이게 2022년에 행정장관 선거가 있잖아요. 이 선거랑 연결이 혹시 돼 있나요? 그건 일단은 캐리람을 먼저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캐리람은 아마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좀 사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 2022년까지 버티면서 한다는 게 너무 좀 옹졸한 것 같고요. 이미 민심은 다 등을 돌린 거고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 한 10월 달 정도 여론조사를 하면 73% 정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본래 10월 31일 날 베이징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19기 중앙위원회 4기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4중회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정도에 잘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건 시진핑의 옥이죠.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라 그런 것 같고요.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또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시진핑한테도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담이 시진핑한테 넘어올 것 같고요. 저는 미 12년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뭐 어쨌거나 사임하는 게 정치적 엄청난 집권당의 측면에서 보면 패배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캐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보니까 홍콩대 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아마 뭐 오래 못 갈 것 같고 버티면 버틸수록 캐리람에도 부담이고 시진핑에도 부담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지금 압승이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80%가 넘게 지지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우리 정말 너네가 싫어라고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어떤 대홍콩 정책 이런 거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에요. 버틸리지도 않을까 싶고요. 시진핑은 입장이 일관된 것 같거든요. 특히나 11월 14일 날 브릭스 브라질의 정상회담까지도 그냥 강경 진압을 주문했는데 아주 이례적이죠. 국가원수가 외국에 나가서 국내 자기들도 중내 문제를 가지고 강경 진압을 주문했었고 그게 이번에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그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시진핑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세계 시민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북경 안에서도 집권청 내부에서도 시진핑에 대해서 신뢰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런데 그러면 시진핑이 왜 그때 10월 달부터 노골적으로 무리수를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시진핑은 1842년 난증조약 그때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홍콩이 활용되고 구룡반도가 나중에 또 포함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전의 중국 체제 동아시아 체제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제 뭐 시진핑한테 중국몽으로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요. 그런데 원래 성공하는 제국이나 패권국가들은 기초가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용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데 지금 홍콩처럼 저것도 인정 못하는데 세계 시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 당장이면 대만 같은 경우에 그게 나타나고 있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에 대만은 어떻게 될까. 내년 초에 선거가 있죠. 총통선거가. 네. 원래 차익인원 총통이 좀 인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홍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 잘못하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홍콩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이 다 약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압도적인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아시아 민주주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홍콩이 무너지면 대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싸던 문제는 이럴 때 아주 전형적으로 대외관계이지만 드러났지만 그다음에는 아시아 존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좀 아시아 민주주의의 블록 연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특히 홍콩에 시유를 하는 친구들이 10대 20대 30대 이러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인데 그 세대는 그 앞에 세대들하고 달라가지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연대. 특히 소셜미디어는 통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홍콩 시위에 대해서 홍대 앞에는 젊은 친구들이 지지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단초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한 아시아를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아시아 민주주의에서 홍콩이라든지 한국 연대. 특히 청년 세대 연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물고가 이번에 트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콩 어쨌든 시위 중에 지금 선거를 했고 구의원 선거에서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홍콩 20대에 지금 30명 정도가 아직도 교내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 23일 날 밤에 가서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찾아가 봤는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장 원칙적인 원론적인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서도 쓰고 죽거나 체포되지만 거기서 나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결의를 했던 이런 친구인데 그래도 지금 좀 10대 20대 청년들인데 부모 세대들이 좀 잘 달래가지고요. 큰 불상사가 없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구의원이 구성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가 20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그게 될 것 같고 그건 캐리람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불상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위는 어쨌든 승리로 끝났으니까 범민주 진영에 그러면 조금 잦아들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세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제도화된 거죠. 이제 시위가. 다섯 개 요구를 하면서 거리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했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죠. 지미시함도 그렇고. 제가 다섯 명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오스만정이라고 2014년 우산혁명 때 경찰하고 싸워가지고 많이 맞아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2세도 있었습니다. 거기 첸슈영이라고 하는데 빌리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8살인데 재선입니다 이번에. 재선이에요? 20대 4학년 때 한 번 당선이 됐었고요. 이번에 재선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한국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리에 있던 게 제도권이 됐으면 그 안에서 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요구하는 게 다섯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송한법은 폐지된 거고 직선제는 사실상 목표는 되겠지만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거든요. 베이징에서도 뭐 단위가 날 텐데요. 그럼 나머지 세 개 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 가지고 성과를 내야 정치라는 게 그다음에 있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세 개 중에서 조금 세 가지가 하나는 폭도라는 규정을 철회해라. 그다음에 잡아들인 사람을 풀어줘라. 기소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경찰 탄압에 대해서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랬는데 후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성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게 팩트니까. 지금 경찰이 불법 탄압했거나 부당하게 잡아들였거나 어떻게 했던 이걸 사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진상조사가 먼저겠죠. 진상조사 그런 의미에서 진상조사 이 부분에 제일 아마도 힘을 기울 것 같다. 사실은 가장 원하는 건 아마도 행정장과 직선제일 것 같은데 이건 뭐 당장 이루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그냥 사감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중국의 거대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번에 다 확인이 된 건데 그걸 포기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기 뭐 그냥 그 잠재되어 있는 위험 위기 이건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내관과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선거가 평화롭게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홍콩이 좀 안정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 천재의 뮤지션이죠. 찰리포스가 부릅니다. One Call Away 들으시고 저는 잠시 후 7시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